대칸민국이 뭐냐고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이제 한, 칸 이런 게 통하거든요 예전에 환웅천왕 할 때 그 왕이 몽골족에서는 칸이라고 해요 칸, 신라 때도 마리칸 이것도 다 칸이거든요 단군의 군도 의미 칸이라고 봐요 예전의 의미 칸 단군도 칸이에요 그런 단군이나 환웅, 환웅도 삼국유사의 천왕이라고 하죠 천왕을 몽골식으로 표현하면 몽골 언어로 탱그리 칸이에요 탱그리 칸, 탱그리가 하느님이거든요 단군의 저는 어원도 탱그리 칸이 단군의 어원이라고 생각해요 한문으로 적으니까 단군이 된 거죠 그런 거 연결해서 우리가 하필 국호가 대한이니까 한이라는 게 칸하고 통한다 이래서 대칸민국 이렇게 불러본 겁니다 몽골족에서 항상 탱한이 나오면 세계가 한번 들썩였다 그런 역사도 한번 생각하면서 대한이라는 말을 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자부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대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가 대칸이죠 그렇죠 홍익학당이 홍익학당이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대칸의 역할을 홍익학당이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시아가 홍익학당의 홍익인간 이념으로 뭉쳐면 어떻게 될까요 왕도 대칸은 안 될까요 홍익인간 이념의 대칸 원래 환웅은 왕도의 대칸이었는데 후대 역사에 등장한 대칸들은 징기스칸이나 누르와치나 다 나라를 정복하던 정복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저희가 바라는 게 아니죠 진짜 한번 보여주자 왕도 대칸 홍익인간 이념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고 인간의 새 기본값을 지시해보자 하는 게 홍익학당의 대칸 사상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대칸 사상의 핵심입니다 세종같은 대칸 좋습니다 대칸 사상의 핵심 홍익학당이 대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시아가 다 살아나고 몽골족이 다시 힘을 얻고 전 세계에서 양심으로 바로 서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서 김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문화의 근원이자 목표이자 그런 모델이 돼보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도요 중국이 강제로 식민지로 위구루나 다 티벳이나 중국한테 나라 잃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신장이라는 게 신강 새로 뺏은 영토라는 뜻이에요 다 얼마 안 된 나라들이 다 독립시켜주고 왕도로 다스리게 도와주면 된다 대만 문제도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 이런 강대국대기 전쟁에 뛰어들면 원하는 소강사회도 안 됩니다 그냥 패도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원래 소강사회도 대동사회 소강사회 나올 때 소강사회는 성인들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소강사회의 모델이 주나라인데 성인들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다만 성인들이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가는 사유화된 권력이 있는 나라를 소강사회 왕도 정치가 부현된 나라 중에 소강과 대동을 나눈 거예요 얘기 읽어보세요 얘기 예운 편 왕이 마저 그 나라에서 제일 밝은 성인들한테 서로 물려주는 사회가 대동사회 성인이 다스리긴 하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조금씩 그 질이 떨어지는 사회가 소강사회 이게 다 합니다 중국은 지금 소강사회 됐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소강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에 근거한 소강사회는 아니라고요 패도적 소강사회지 왕도적 소강사회도 아닐 뿐더러 왕도적 대동사회는 더 멀다 저는 중국이 망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진정한 대동사회로 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전공한 건 그거니까 이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다 같이 대동사회로 가자는 거죠 우리도 갈 테니까 너희도 같이 가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 침공에서 전쟁 또 일으키고 하지 말라 같이 홍익 대동사회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시아가 전 세계에 서양인들이 주도했던 그런 세계대전 제국주의의 기운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지구에 국경마저 초월한 나라마저 초월해서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지구 일가 세계 일가가 되는 대동사회 만들자 그 파트너가 되라 동지가 되라 중국도 동지가 되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털고 털고 몸무게 좀 줄이고 규모 좀 줄이고 동지가 되자 홍익 대동사회를 한국과 중국 일본이 힘을 합쳐서 잃어버리면 전 세계가 홍익 대동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제 욕심입니다 이 정도 뜻을 품어야 대칸 아닐까요 저희 학당이 대칸 학당이 됐으면 싶고 우리나라가 대칸 민국이 됐으면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분들 오해하시지 않길래 왜 제가 중국에서 나온 사서삼경이니까 노자장자니 누구보다 열심히 본 사람이고 제가 어느 중국인보다 노장 사서삼경에 밝다고 자부합니다 대만, 중국 다 아울러서 누구보다 제가 사서삼경, 노장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불교 사상에 저는 제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선불교 문화 수많은 교학체계 저는 자부합니다 성리학 어떤 공부를 얘기하든지 제가 온몸으로 유불선 우리 민족의 천부경 3.1 신고 철학 중국에서도 중국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홍삼 문명에서 그대로 직수입한 사상 천부경 3.1 신고 참전개경과 중국과 공유하면서 같이 연구해온 유불선의 모든 학문체계 그리고 최근에 서양에서 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강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제가 다 연구해보고 지금 전세계에서 또 인구가 다 줄지만 이쪽은 인구가 늘고 있는 이슬람까지 이슬람교 코란도 늘 봅니다 연구합니다 여러분들께 뭔가 더 해드릴 강의 자료를 더 찾고 있습니다 코란도 언제 한번 또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연구하고 있을까요? 대칸민국이면 스케일을 이 정도 가져야죠 전세계, 넷플릭스만 전세계를 강타하는 예능 컨텐츠 만들면 안 되죠 넷플릭스에서만 우리가 한국 최고 K문화 얘기하면 안 되죠 문화는요 고저, 고급문화, 저질문화가 선명해서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시비지심, 미추지심이 있어서 옳은 게 그른 게 뭔지 아름다운 게 추한 게 뭔지 다 알아요 아니 우리나라 K문화가 전세계를 강타하는 컨텐츠가 되고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 왜 중국은 그런 걸 못 만드느냐 그게 뭔데요? 문화력이에요 문화의 힘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질의 차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간단해요 예능이면 다른 사람들의 에고를 그리고 철학이면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후벼파야 돼요 에고를 후벼파면서도 거기에 양심을 또 담아야 돼요 진정한 예능은 왜 BTS가 성공할까요? 보기도 좋고 나를 내 안에 있는 미추지심을 자격해서 아름다움을 각성시키고 동시에 시비지심 옳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사 내용이 건전하고 옳고 홍익철학에 기반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가야 할 욕심과 양심의 콜라보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홍익철학 자체도 우리가 강조해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원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 세계인이 고민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에 대해서 답을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이슬람이? 유대인이? 못해요 일본이? 못해요 중국이? 중국이 하고 싶겠죠 못해요 못했던 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문명을 다 파괴했단 말이에요 지금 공산사상을 기본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못해요 철학에서도 모든 전 세계인의 삶에 비전을 제시해주고 해법을 제시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진짜 대칸민국이 되는 거고 K문화의 그게 정수죠 K문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요 이 정도 발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발상으로 대통령 선거도 나갔던 거고 이 정도 발상으로 지금 제가 K철학도 얘기하는 겁니다 홍익학당에서 앞으로 전 세계의 홍익 대동, 홍익 우리 민족의 백두산족 사상, 천부경 3.1 신고 참전개경의 홍익 사상과 사서삼경에 담겨있는 유학의 핵심 사상인 대동 사상을 홍익 대동 사상을 홍익 대동 사상을 홍익학당에서 전 세계인들한테 지도할 겁니다 그 실천강령 14조도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 영어 버전 3개 각국어로 된 버전들이 다 있습니다 홍익학당에는 다 있습니다 백두산족의 실천적 개율 K철학은 뭐냐?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K철학 어렵게 생각하지만 K철학이 뭐예요? K철학이 뭐예요? 있어요? 뭐 이러면요 아 천부경 3.1 신고 백두산족의 경전들 참전개경 조선선비 막 복잡하게 지나다니시면 안 돼요 K철학은 뭡니까? 홍익인간 홍익인간 하는 법은 뭐예요? 14족 제가 그래서요 이번에 백두산족 경전될 때는 홍익보살이란 말도 홍익과 보살 불교와 우리 K철학을 합친 거고요 K철학만 강조할 때는요 홍익인간 실천강령 14조 이랬습니다 홍익인간 실천강령 뭐 실천지침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멋지게 얘기해봤어요 홍익인간 실천강령 14조 뭐 더 줄이면 육바람일 더 줄이면 이니에지 안에 다 있어요 이니에지가 동서남북 추나추동 같은 오행사상이라 다 동의족 사상입니다 애초에 공자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니에지는 이니에지는 공자님 훨씬 이전에 이미 춘추 역사서를 보면 춘추 좌전 이런 데 보면 이미 이니에지가 등장해요 과거에 동의족의 오행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오행은 동의족 사상입니다 중고학자들도 인정해요 음양오행은 동의족에서 나왔다 다만 그 동의가 너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칸철학은 홍익인간 실천강령 14조다 이번 계벽 때는 호랑이도 사람 돼야죠 그쵸? 지난 계벽에 실패 사례 호랑이도 호랑이를 보니까 공과 호랑이 다 그쵸? 공과 호랑이가 다 기본값이 바뀌어서 인간이 되는 이게 계벽이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K철학만 K철학을 하는데 K철학의 영역을 좀 확장시켜서 K의학 여러분 K의학 하면 뭐가 또 그러세요? K의학 한의학이 K의학 아니에요? 한의학 자 K의학과 철학은 또 뭔 관계냐 여기에 바탕이 되는 게 K철학이죠 철학의 바탕이 두고 또 의학이 전개됩니다 동양에서는 황제내경에는 중국의 또 역학과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의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의학이 결국 한이 칸이다 그러면 칸의학 아닙니까? K의학이 정확하죠? 코리아라는 의미로도 K고 칸이라는 의미로도 K고 좋죠? K의학 그런데 지금 중국의 한 중국의 한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을 하려면 달라야겠죠 규제가 그런데 동의보감은요 그 원천 재료는 다 중국 겁니다 중국 책을요 미치게 편집을 잘했어요 동의보감이 조선시대 때 대단하시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동의보감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중국에 원래 있던 황제내경 기타 등등의 의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의학이란 말을 쓰려면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른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의학을 주장했을까요? 뭘 가지고 이름을 용어를 다르게 쓸 때는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수세보원이요 사상의학이요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 태양인 이재마 드라마 보셨나요? 고대의학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한의학이란 말을 쓰려면 중국의학 플러스 사상의학이라고요 그래서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한의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 한의학과에서 사상의학을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사상의학의 원전이 동의수세보원이란 말이에요 동의, 여기도 동의보감처럼 동의로 시작합니다 동의수세보원 동의가 동쪽이 중국에서 볼 때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의수세보원이죠 한의수세보원 우리식으로 하면 칸의수세보원 칸의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상의학 책도 제가 꼭 써드릴게요 사상의학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책이 너무 많아요 동시에 한 1, 20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맹자도 쓰고 있거든요 사서 중에 맹자만 없잖아요 맹자 쓰고 있어요 맹자 양심을 확충하라 뭐 이런 과제를 지금 갖고 잡고 쓰고 있습니다 칸의수세보원 이거를 누가 얘기하면 구독자입니다 어때요? 대충 봤죠? K의학까지도 책을 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동의수세보원이 유재마 선생이 유학자이시면서 단학 가세요 그럼 단학과 유학 그리고 역학자세요 단학, 유학, 역학은 제가 해드려야 돼요 의사분들이 하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드리면서 의학 분야는 그럼 100년간 사상의학으로 임상 검증하신 의사분들의 몫이고 제가 해드릴 거는 동의수세보원 안에 있는 철학적인 분야 역학적인 분야 단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너지 흐름에 대한 또 새로운 설명 이런 건 제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단학, 유학, 역학의 핵심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또 K철학이고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모든 분야를 동시 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을 썼을 때 새로운 철학은 한 사람이 디자인하는 게 옳다 여기에 비유해요 새 도시도 한 사람이 디자인해야 일관성 있게 한 도시가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디자인해버리면 난개발이 된다 그래서 새 철학에 대한 새로운 자기가 디자이너가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된 이유죠 저는 인류문명의 새 철학을 디자인하고 싶어요 데카르트 이상으로 유불선,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모든 힌두교까지 다 포함해서 힌두교도 요가 스토라 강의가 요가 원장님들한테 데이트작이죠 그래서 제가 저 정도면 충분히 말할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세계 철학에 대해서 K철학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20년간 그 자격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K철학과 K의학까지 의학을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의철학이죠 의학의 철학적인 부분까지 해서 K문화가 지금 올바로 서는데 제가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께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걸 한번 입증해 보여드릴게요 뭐 현재도 입증하고 있죠 자 철학이 바로 서면요 이게 다 가능한 게요 자 정치에도 정치 철학이 있어요 의학에는 의 철학이 있어요 자 법에도 법 철학이 있어요 홍익 철학 K철학만 바로 서면요 앞으로 무궁무진 모든 과학 철학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철학 요리 철학 다 자 뭐든지 도가 있죠 도가 있으면 철학이 있어요 뭐든지 도가 있는 곳엔 철학이 있어요 도라는 거는요 로고스거든요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어느 분야에 어느 분야에 드러난 도예요 바둑의 도 그럼 바둑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도가 있는 곳은 철학이 있다 K철학이 바로 서고 홍익 철학이 바로 서면요 모든 분야가 새로워집니다 이게 인류의 새 기본값을 제시하는 의미예요 앞으로 K철학이 전 세계의 인류 문명을 일신시켜 버릴 겁니다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켜 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 문화전쟁이에요 문화전쟁 전 세계 문화를 저희가 습격할 겁니다 핵보다 무서운 양심 폭탄을 가지고 습격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패도 전쟁이 아니고 왕도 전쟁이기 때문에 습격 빨리 받을수록 양심 생태계 속에서 홍익 대동 생태계 속에서 정토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문화전쟁이에요 세계 정복을 꿈꾸는 건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진리 안에서 진리에 순복해서 자유를 찾으시는 것 그럼 종교를 통일하게 했던 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믿는 종교를 믿으세요 고등종교라면 그 종교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가 하나고 똑같은 진리의 기반에 있고 고등종교라면 우리식으로 홍익학당의 해법, 솔루션을 활용하실 때 훨씬 쉽게 본인 종교의 가치도 아실 수 있고 그 깊은 의미도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학당과 함께 하루하루 일일 일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토에 살고 계시다 이게 제가 외치고 싶은 겁니다 사회비는 앞으로 소식할 수 없을 겁니다 사회비가 소식할 여지를 안 주겠어요 여러분이 권위에 속아서 스펙에 속아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속아서 되지도 않는 정교 지도자들이요 진짜 나보다도 뛰어난 영성을 가진 그런 해법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따라다니시면서 일생을 허송하시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원천 봉쇄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애들도 다 학당강에 보면서 자명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길을 찾으실 거예요 멀리 돌아서 너무 돌다 찾아오신 분들은 다음 생에 또 돌까 봐 고민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당 문화를 즐기고 놀고 하면서 학당을 뿌리 깊게 내려놓으면 인류 사회에 우리한테 혜택이 와요 다음 생에 우리가 왔을 때 공부 쉽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우리가 재밌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누리면 다음 세대도 안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왔을 때 못 누릴 거예요 내가 누리면 남도 누리고 같이 누리다가 다음 생에 태어난 나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대동책이죠 함께 사는 대동책이죠 이 모든 거는요 홍익 양심의 홍익 이념에서 나온 겁니다 깨어나서 참나와 함께 우리 천부경에 나와 있는 본심 맹자가 말한 양심과 함께 본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속에서 이니에지가 작동해서 양심이 솟구칩니다 육바람이래라고 부르건 진선미라고 부르건 이니에지라고 부르건 우리 안에서 본래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솟구칩니다 우리 민족은 천심이라고 믿었어요 하느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서 남을 볼 때도 하느님 마음으로 부모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양심으로 인류를 위하게 되는 겁니다 호생지덕이 충만하다고 해서 중국에서 한국을 비하하면서도 동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는요? 이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어질일자, 어질인자, 인자, 인자한 사람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동쪽의 인자함을 배치하는 겁니다 동방에이지국이니 인자한 사람들이 많으니 동의종 이자 설명할 때 중국에서 나온 설문회자만 봐도 이자, 호생지덕이 있어서 동의라고 한다 그럽니다 홍의인간정신에서 홍의인간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남을 살려주고 싶은 호생, 생명 살리기를 좋아하는 정신입니다 인자 무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인류를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외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가 꼭 만듭시다 홍익 생태계는요 사랑 속에서, 인류가 사랑 속에서 자비 속에서, 인자함 속에서 살다 가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 충만한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의에서 그런 세계를 장춘세계라고 하고 기다려왔어요 장춘세계 실제 장춘이라는 것도 있죠 장춘세계 늘 봄세상 늘 봄과 같은 온화한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한 세상이 홍익대동세상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루었다는 신시 홍의인간 이와 세계 홍의인간의 그 진리로 다스려졌던 세계 신시, 하느님 나라라는 뜻이죠 신시를 다시 이 땅에 이뤄보자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제 몸을 갈아놓고 하는 게 보람이 있겠어요? 저도 뿌듯해야 되는데 저도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제발 사랑 속에서 살다 가면서 큰 영적 성장 이루고 나와 남이 서로 서로 양심과 욕심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답은 사랑이 있다 양심이 답이다 그런데 양심이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도 너무 가슴 뛰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 같아서 좋고 그동안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업적을 쌓았는지 함께 검토해 본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고 대칸민국의 비전 대칸 학당의 비전 우리가 인류에 뭘 남기고 싶은지 K-철학은 왜 주장하는지 그리고 K-철학의 목표는 뭔지 홍익 생태계 조성 전세계를 택하니 징기스칸이 패더로 정복했듯이 왕도로 전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화세계 진리 안에서 전세계인이 평화와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홍익 세상 만드는 것 이게 저희 목표라는 거 오늘 한 번 또 다짐하는 시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뭔 신이 나서 이렇게 떠들겠어요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